안녕하세요 프리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주 상큼한 사과와 야채 비트 당근을 가지고 나왔어요 요즘 집에 콕 박혀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갑갑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즐겨 먹는 주스가 있답니다 근데 요 주스가 옛날 만물상에서 나왔던 주스 인데요 abc 주스라고 a 는 애플 그리고 비트는 b 는 비트 c 캐롯 당근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abc 주스를 만드는 건데요 요게 아주 다이어트 효과에도 탁월하고 저희 혈관 청소를 싹 해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비트 같은 경우는 특히 빈혈이나 조혈 효과 그리고 혈관 청소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고 사과나 당근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칼륨 칼슘 특히 당근 같은 경우는 베타 카로틴 그리고 비트는 베타인 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같고요 내장 지방을 제거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지방 청소를 해주고 다이어트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집에 막 콕 박혀 있고 잘 운동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뱃살이 늘어나고 또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는 듯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피로감이 많이 쌓이고 봄이 가볍지가 못하고 하는데 이 abc 당근 주스를 열흘간 먹으면 아주 뱃살이 쏙 들어가고 그리고 아주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abc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과와 비트와 당근을 가지고 합니다 사과 하나 당근 하나 비트는 한 3분의 1 정도로 섞어 주면 좋다고 하고요 비트는 하루에 한 개 정도를 먹으면 저희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개를 한꺼번에 먹을 수 없으니까 일대일대 섞어서 하루에 한 주스를 3잔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때 한 잔, 저녁때 한 잔, 내장 지방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혈관 청소도 싹 해주고 아주 건강에 좋은 그런 주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해독 주스로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요번에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껍질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제 당근은 제가 좀 약간 흙 같은 게 있어 갖고 그냥 이렇게 껍질을 벗겼고요 비트나 사과는 그냥 껍질 채 사용을 할 거고요 비트하고 당근은 한 7분 정도 요거를 찜기에 쪄 주는 게 좋다고 해요 두 개와 비트 두 개를 찜기에 찔 거예요 찜기에 찌고 비트는 3분의 1 사과는 한 개 당근 한 개 정도의 양으로 믹서기에 갈아서 ABC 주스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 이쪽을 좀 잘라 주고요 이렇게 지저분한 거는 당근하고 비트 사과는 제가 식초물에 좀 닦았어요 칼륨 파우더 거기다가 이렇게 풀어서 닦아도 되는데 저는 식초물에 한번 담가서 닦았습니다 비트를 일단 이렇게 잘라 줘서 갈아지기 쉬운 크기로 이렇게 잘라 줍니다 일단 한번 한 7분 정도 쪄야 되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한꺼번에 잘라서 쪄 놨다가 이렇게 잠깐 잠깐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껍질에 영양이 많다고 해서 껍질은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껍질에 영양이 많다고 하네요 당근 또 잘라주고 당근 하고 이렇게 쓸어서 한 7분 동안 이렇게 찜기에 이렇게 삶아줍니다 특히 당근과 비트는 이렇게 삶아줘야 소화 흡수율이 100%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소화 흡수율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찜기에 7분간 이렇게 쪄줍니다 찜기에 2개를 이렇게 삶는 동안에 사과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껍질째 사과 하나, 당근 하나, 비트는 1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과는 이제 1개에 담아줍니다 믹서기에 담아줘요 이제 사과 이렇게 한 개에다가 비트는 한 3분의 1 정도 담아줘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이 많아요 이걸 좀 식힌 후에 해주는 게 좋은데 이거를 한 소금 식힌 후에 갈아 보겠습니다 믹서기에 이렇게 사과 1개 당근, 당근과 비트 친 거 당근 1개, 비트 1 3분의 1개 이렇게 넣고요 물을 한 300cc 정도 넣어줘요 300cc 물 이렇게 넣어줍니다 물이 좀 적은 듯하면 물을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저는 이제 물을 이렇게 가득 담았어요 원래 이제 300, 양이 적으면 300cc만 넣어도 되는데 양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갈아요 물을 이렇게 갈아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갈아 놨다가요 믹서기에 갈아서 이렇게 하루에 아침에 한 잔 점심때 한 잔, 저녁때 한 잔 이렇게 세 잔을 드시면요 제가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열흘 동안 먹었는데 한 3kg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효과예요 그리고 건강도 챙기고 혈관 청소, 다이어트 효과, 내장 지방을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좀 다른 건 없는데 고지혈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열심히 열심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집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운동도 못하시고 하는데 다이어트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또 지방 제거랑 혈관 청소 아주 몸이 가벼워지게 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색깔도 예쁜 비트 주스 한번 갈아서 드셔보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건강해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제가 다이어트 대신에 건강한 ABC 주스 애플, 비트, 캐럿 ABC 건강 주스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프리티 여러분도 날씬해지시고 건강해지시고 예뻐지세요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